뭐야 이건? 범퍼 클립 챌린지 듀위떡 저거 도널드덕 캐릭터 아니야? 야 진짜 아 베리,벌걸 다 만든다 별읍 벌리걸 뭐야 이거 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베타함이 없는데 클리어 리あー 어? 뭐야? 아 핵이 깨고 닌텐도한테 뱀 먹었다고요? 핵이 이 맵을 깼다 이거지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면 내가 최초클 되는 건가요? 어? 궁금하네? 어? 그러네? 오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넘어가자 이거는 굳이 할 거 있나? 그래도 한 번 해봅시다 아래를 누르고 있으래 아래를 누르고 있어 어어어어 어어어 시소 시소시소 아니 근데 팍 튕기네? 끝에서 오오오오오 에? 잠깐만 이거 왜? 나 아래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왜왜왜왜왜왜왜왜 이건 아닌데? 봐봐 아래만 누르고 있는데 되나봅니다 시소에서 슬라이딩 해본 적이 없어 아주 모르겠는데 되나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? 방금 왜 안된거지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끝이야? 저 파워는 왜있냐? 이게 위로 가면은 터지긴 하는데 절대 못잡을거에요 그니까 이러고 이제 못내려와 레일에 탈린 파워에 짓눌리면 그거는 근데 얘가 헤딩을 하죠 짓눌리는게 아니라 얘가 헤딩을 해 봐봐 이렇게 쳐져요 원래 기다렸다가 2쯤? 방금은 터졌어야 되는데? 좀 더 세게 눌러? 그래 좀 더 세게 눌러 아주 그냥 머리에서 버섯쯤이 날 때까지 세게 밀어 안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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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혔는데 이거? 요기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? 왜? 안 잡혀요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히는데 뭐야 폭탄 준 이유가 그럼 이것 때문이야 아 이것 때문이라고 아니 뭔 차이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 파워는 쓸 필요가 없네요 아니 뭐 이런 거를 무슨 힌트도 안주냐 저거 맵 뜯으면 서브맵에 힌트 맵 뜯으면 서브맵에 힌트 있다고요 뭐야 진짜네 이거 루이지 같고 마리오 같고 여기를 깨시오 그러면 이 친구는 사람들이 맵을 뜯어볼 거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놓은 것 같고 여기 그 맵 제목에 박스맨이라고 되어있잖아 얘가 그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맵 제작자에요 맵 제작자 이름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맵을 만든 게 맵 제작자를 향한 침묵이라든가 샤라웃? 샤라웃 같은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맵 같은데 이 맵 제작자한테 줄 정도의 맵이면은 의도적으로 힌트 토관을 배치 안하고 맵 뷰어로 뜯어서 봐라 뭐 그렇게 한 의도인 것 같아 팍스맨 인생 편네 치튜브에 나오다니 팍스맨 너 떴다 새끼야 넘어가자 버전스 파이어 페이스 퍼즐? 리업로드 보스 퍼즐 파이어 페이스? 파이어 페이스면은 그거 위에서 쿠파불 떨어지는 거 그거 말하는 거네? 보스 퍼즐 힌트 고 이거 퍼즐이 뭔지도 모르는데 힌트부터 보는 거는 봐봤자 이해 못하죠? 저 불이 스프링에도 동작을 해요 아 댓글 끄자 그거를 활용한 거 같거든요? 느낌이 열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? 저 쿠파한테 있는 거야? 아마 그러겠지? 아 이거 던져볼까 일단? 그러네 열쇠는 쿠팡한테 있네? 그래서 이거 열쇠문 들어가면 끝인데 그게 그냥 끝이 아니라 잘 보면 여기 돈 여기 돈 돈 다 먹어야 돼 돈 액클렐은 링콘쪼에게 10회 감사합니다 뭐지 이게? 치라고? 빈칸으로 떨어지네? 아 아 아 그러네 착지하면 땅이 멈추는 건데 아 아 오케이 네 화면이 꽉 차야 되네요 음 그럼 알겠어 그럼 알겠어 그러면 그러면은 이 파워블록으로 뭘 해야 되네 여기 이렇게 하면은 불꽃이 떨어지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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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! 그러니까 스프링을 꺼내고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다음 턴 기다리자 다운 턴 아 고정이에요? 그러면은 왜 이쪽 갔네 그러면 그러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렇지 이거는 파워 놓고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닌데 되나? 이거 파워 내려온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봐봐 아 이거 설마 스프링도 영향받는구나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진짜? 스프링이 그거에 영향받는다고? 어? 그러네? 요 스프링 왜 영향받냐? 우와 잠깐만 그래서 파워 놓고 치면 얘가 튀어 오르겠죠 그렇지 튀어오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저 스프링 잠깐 회수해와 예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회수해오고 요거 친 다음에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어어 창의종인 맵이었다 진짜 희한한 맵이긴 해요 저게 쿠파불로 퍼즐을 만들어야 되는데 쿠파불에 얻어맞으면 플레이어가 죽으니까 죽는거 방지하려고 스타 깔아놓은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퍼즐을 만들고 싶었나봐 오토매틱? 뭐야 너 자동이야? 어우 감사합니다 고 자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눌러요 음 자동 회피는 맞네 아슬아슬하게 피하니까 와우 오호 오우 오우 오 뭐 어떻게 이렇게 가냐 그리고 난 아래로 하하 자동이야 자동 뭐야 뭐야 하하 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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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